그거 이제 나눴으니까 병들이 그러면 그냥 어떤 조건들이 맞았을 때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병삼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병리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이걸 병삼각형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주 당연히 수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원체가 있어야지 병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거를 병의 삼각형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주는 소인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소인이라고 하고 또 병원체는 주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병원체에 의해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고 환경요인을 유인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주 세 가지가 있는데 병에 발생하는 일으키는 병삼각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가 있습니다 기주 그 수목이 내성이 있느냐 잘 견디느냐 저항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병성 감수성을 갖고 있나요 병에 잘 걸리기 쉬운 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수령에 의해서도 작용이 되겠죠 어린거 어린거 어린거가 더 많이 걸리겠죠 성숙한 것보다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식재 장수라든가 적지적소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수종이라든가 환경 같은 게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장수라든가 그 다음에 식재거리가 이렇게 잘 원래 적지적소 중에서 식재거리가 좀 떨어져 있느냐 뭐 밀집해 있느냐 이런 거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될 거고 대면적 식재 그 한 종류를 많이 심었을 때 이럴 때도 유전적 균일성이 있을 때 이런 건 병이 발생이 많이 되게 한 번 걸리면 이렇게 이제 병에 전염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주 상태에서의 발병 요인으로 본 거고 두 번째로 병원체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병원체는 얼마나 발병력 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발병력이라고 하고 또 밀도 등의 총합이죠 밀도 많으냐 적으면 발생시키기가 어렵겠죠 밀도가 많아야지 이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겠고 또 병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성이 차이가 있는데 병원성이 그 어떤 수종의 특별한 거를 한 종래 뭐 유전적으로 이제 뭐 지리적으로 뭐 교배 집단이라든가 정해진 종의 식물체를 감염시키는 이제 병원균 집단이 있는데 이걸 레이스라고 합니다 레이스 중요하죠 요렇게 어떤 특정한 병 그 수종을 식물체를 이제 그 감염시키는 병원균 집단을 이걸 레이스라고 하는데 요런 거에 있어요 이제 병원체가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은 병원체의 증식 및 전파 전파 능력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어떤 환경인가 병원체가 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전파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주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뭐 아까 얘기한 강수 강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비료 뭐 제초제 농약 이런 것들이 환경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병의 삼각형을 이루는 거죠 병의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것이 이제 변으로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 갖고 다 각각의 요인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병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하나라도 기주라든가 어떤 뭐 병원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게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변이 0 이라고 한다고 하면 변의 길이가 0 이라고 하면 발생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은 없다 하나라도 병의 삼각형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하나라도 0이면 그 관련 인자가 작용을 안 하면 병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해서 병의 삼각형이 되겠는데요 병의 삼각형을 잘 이용하는 게 이제 방제가 되겠죠 방제를 그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한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농약 살포는 예 병원체의 주인을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병원체를 없애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이용한다 뭡니까 그 저항성 품종은 기주가 되겠죠 소인 소인을 배제한다 기주를 배제하는 거 저항성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기주를 배제한다 그 다음에 환경이 되겠습니다 환경은 환경을 조절해 주는 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거는 발병 환경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없애서 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병삼각형을 이용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병원체가 있습니다 주인이고 이제 아까 얘기한 발병력이라든가 밀도 등의 총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되겠습니다 유인이라고 했습니다 발병을 조장하는 조건의 총합 이게 환경이죠 그 다음에 기주식물에 대한 거가 있습니다 소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종속이라든가 개체 개체별 이제 뭐 있고 종속 간에 이제 그 뭐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마다 틀리고 또 개체별로도 틀리기 때문에 요런 거를 기주식물의 뭐 종속이냐 개체라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수성 이라는 이제 병에 걸리기 쉬운 요런 거를 조장하는 조건을 기주식물 소인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건 이제 뭐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이 또 병의 오각형이라는 게 이제 가끔가다 있는데 이거는 이 3대 요소 병원체 환경 기주식물 외에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인간 활동이라든가 이제 누적이 되면 그게 뭐 이렇게 병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는 시간적이 여유가 이렇게 생기다 보면 또 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활동하고 시간을 더 플러스 시켜서 병의 오각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의 삼각형 뭐 가끔가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병의 오각형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에 여기 보시면 병원체 기주 환경 요게 이제 병의 병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원이 병환이 있습니다 병환은 말 그대로 병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그 이제 해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게 병원체의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잘 그 걸리는 게 아니라 에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병이 그 나타나서 죽을 때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병환 이라고 하는데 병환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접종이 돼야 되겠죠 병원 등하고 기주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은 접종이 됩니다 접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접촉을 해야 되겠죠 접종이 됐고 접촉이 됐고 접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접촉이 됐으면 아 접촉이 됐으면 또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순서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종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접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 그 다음에 이제 침입이 돼서 기주를 인식하는 겁니다 기주하고 이제 어떤 감염을 시킬 수 있나 이런 걸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침투를 하고 정착을 하고 병원체에 이제 생장 정착을 하면서 생장을 시키고 증식을 하면서 이제 병징이 이제 발현 발현되겠죠 병징이 발현되고 전파하고 그러면서 월동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시 또 접종 접촉 침입 기주인식 감염 침투 정착 뭐 병원체에 생장 증식 병징 발현 전파 월동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오시는 게 좋겠죠 접촉 접종 접촉 침입 기주인식 감염 침투까지 정도는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접종 이라는 것은 어 이제 그 사람 관계로 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종 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는 거죠 그죠 만나야 되고 접촉 이라는 건 자주 자주 만나야 되고 만난 다음에 어 침입을 하는 거죠 그 알아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기주인식 하는 거죠 그 침입을 하다 보면 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감염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침투를 하는 과정이 이제 병환이 되겠습니다 요 병화는 그 뭐 병화는 병이 성립하기 위해 기주와 병원체의 연속적인 일련의 시간 생명체의 출현과 소멸의 생활사를 병환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순서 알아두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입이 있습니다 침입은 어떻게 침입 합니까 아 이제 직접 침입이 있습니다 각 그 이제 각피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균류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균류 각피를 통한다 뭐를 통해서요 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균류가 아 흡기라는 것을 통해서 수목에 이제 그 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자연 개구부 열려 있는데 이제 그 기공 이라든가 수공 이라든가 피목을 통해서 이제 그 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균류 특히 뭐 녹병균 인가루병 어 녹음병 이런 것들이 자연 기공을 통해서 이제 저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주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상처를 통해서 물론 상처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균류도 그렇고 세균류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되는데 에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상처를 통해서 많이 되구요 에 그 다음에 이제 전염으로 합 가보겠습니다 전염은 그냥 이동하는 거죠 이제 다른 데서 옮기는 거죠 말 그대로 기주식물로 이동하는 과정인데 뭐로 요 바람 이라든가 물 곤충 종자 토양의 또 이제 그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제 에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이 전염은 방제법과 아까 병의 삼각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방제법을 이제 차단 시키면 전염이 안 되잖아요 이와 뭐 이미 대의 병에 걸린 것은 이제 하지만 전파 이 전염을 못 시키게 이제 방제법에 이제 관계된 게 이제 전염이 되겠구요 이제 부착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균은 이제 식물체 표면에 이제 딱 부탁해서 에 에 식물체와 병원체 이제 상호 인식으로 인해서 감수성 이냐 저항성을 나타내게 되죠 이게 이제 부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균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이제 포자가 발화하면서 발화관 이제 발화관을 뻗어 갖고 부착기를 형성합니다 흡착기 부착기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형성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또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세포 벽에 세포의 다당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주 식물을 이제 이제 부착하게끔 도와줍니다 당들이 막 이제 배출이 돼 갖고 그래서 이건 이제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의 다당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그 기주에 부착하게끔 도와준다 균류가 중요하죠 부착기를 형성한다 발화관 있어서 부착기를 형성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바이러스 요런 거라든가 파이터 플러스마는 뭐요 매개충에 의해서 기주 세포 내에 주입이 된다 요렇게 되겠죠 네 균류는 어때요 발화관이 있고 부착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흡기를 뻗어서 이제 침투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세균은 세포의 다당 그거를 이제 배출해 갖고 이제 부착을 하고요 바이러스 하고 파이터 플러스마는 어떻게 해요 예 매개충에 의해서 기주 세포 내로 이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이제 그 병원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온도 같은 거 보시면 20도에서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거 병원균들이 이제 뭐 대부분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 요런 데서 이제 잘 자라구요 뭐 생존을 이제 병원근 같은 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 그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월동을 하게 되죠 휴면을 한다든가 월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조직 내 이제 균사라든가 이런게 균사들이 뭐 같이 뭉쳐든 뭉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월동 포자를 만들어서 그 세포 벽을 이제 단단히 이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병원균들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는 이제 휴면체로 이제 월동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이제 감염되는 곰팡이의 포자라든가 균액 균들이 균사가 이제 똥똥 똥똥똥 묻혀 갖고 이제 그 환경 이제 그 환경을 극복하고서 그 다음에 세균 뭐 이런 바이러스 개체 이런 뭐 선충의 선충의 성충이라든가 유충 등을 1차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월동을 마친 월동을 마친 이런 것이 봄에 최초로 가면 되는 것을 1차 전염원이라고 하고요 1차 전염원들은 주로 어디서 월동하느냐고 하면은 병든 식물의 잔재라든가 종자 영양 번식 기관이라든가 토양 잡초 곤충 등에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그 병원균이 어떻게 월동하고 생존하는 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알아봤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체가 이렇게 이제 침투를 하고 침입을 했다고 치면은 그때는 또 그 기주인 수목은 또 어떻게 방어를 하겠죠 뭐 방어를 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방어라든가 화학적 방어 그 방어가 이제 있는데 물리적인 건 뭐냐면 이제 왁스라든가 에 단단하게 표면에 왁스 이제 지방체라든가 이런게 이제 뭉쳐 갖고 벽을 이제 쌓는 거죠 헤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콤이라고 라고 이제 큐티클층 그 다음에 외벽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공 이라든가 뭐 기공을 그 기공도 이제 못 들어오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진화가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피목 이라든가 피목이 그 보면 이제 두꺼운 거 그 다음에 후벽포자는 이제 세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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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지면서 이런 걸 수법 후벽 효자라고 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물리적으로 형성이 되는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왁스 헤어스 큐티클 뭐 표피의 벽 두께 외벽 두께 그 다음에 기공 피목 후벽 세표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구요 화학적으로는 어떤 물질을 이제 이제 내뿜겠죠 기주가 그거를 인 히비터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인 히비터 저해제 라고 합니다 저해제 저해제는 화학적인 저기 겠죠 화학적인 방어가 되겠죠 저 에 저해제 저해제가 있는데 그 식물 표면으로 배출되는 저해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지상부의 표면 이라든가 뿌리에서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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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뿜는데 보심 보시면 이제 보트리스 라든가 뿌리 표면에서 하는 건 보트리스 라든가 케라 코스 포라 라고 그래서 이 입 병 많이 이제 그 하는 그런 이제 균인데 이때 그 이렇게 호자 바라를 억제 여기 균이 이제 살지 못하게 이제 포자가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바라 억제 물질도 내뿜고 있습니다 보트리스 보트리티스 라는 게 있고 케라 코스 포라 바라 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양파 같은게 이제 몸에 사람들한테 뭐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색깔별로 다가 뭐 이제 프로토 캐테크 축익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더 캐테콜 이라든가 저기 페놀릭스 라는 게 있습니다 페놀 이런 것이 이제 그 다 이제 식물들이 수목들이 이제 그 그 화학 물질을 이제 함유하고 있어 갖고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 병원 체들하고 정화를 하는 겁니다 요런 것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탄저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탄저병에 저항성을 이제 이런게 있어 갖고 페놀릭이 있어서 탄저병에 이제 뭐 저항하는 물질도 내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제 감염 됐을 때는 이제 세포에서 이제 화학 물질을 이제 많이 뿜어내게 되겠습니다 뭐요 페놀릭이라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탄인 많이 들어보셨어요 페놀 탄이 이런 성분들이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존재하는데 이게 전부다 방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식물에서는 이제 단백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냐 가수분에 이제 녹이는 거죠 들어오면은 이제 가수분에 수술을 해서 이제 그 병원체가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게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외래 리버슴을 리버슴 불활성한다는게 뭐냐면은 그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게 이제 리버슴 불활성한게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이제 막투갈을 이제 교란시킵니다 곰팡이가 이제 못 들어오게끔 교란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종류가 있구요 뭐 렉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렉틴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거는 곰팡이를 생장 억지 억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균이 있는데 이게 릴씨스 란게 돼 릴리시스 가 있구요 요런 것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방어 화학적 방어 그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게 그 이래 때 나왔던 문제 같아요 이래 때 그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예를 들어 뭐 벗나무 빗자루 병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큐티클 층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 탈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 저기 있죠 방어 벽 4개만 부액 저거 구액화 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뭔지 그 작용을 하는 거죠 병원 제가 더 못 들어오게끔 이제 만약에 부패가 되기 시작한다면 방어 벽을 쳐 갖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기주 식물의 방어 형태가 되겠습니다